마치 우렁주렁댁스 베비 생크림이래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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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? 진짜 관전 포인트는 재미있는 퍼포먼스 무대와 정말 오늘 잘 꾸며진 저희의 잘생긴 얼굴이 아닐까 아 잘생긴 얼굴 어디가세요? 어디가세요 잭슨씨? 그래도 잘생겼는데 갑자기 프레임에 걸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장난이었고요 충분히 잘생기셨죠 크리스마스 느낌에 맞게 재밌는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그 재밌는 무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섹시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새 분들한테 캐롤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엔디스 크리스마스 진짜 할리우드 스타일로 불러요 할리우드 스타일로 할리우드 스타일로 엔디스 크리스마스 와우 예! 디스 이스 갓 세븐 진영씨 어떠셨나요? 우리 막내 유겸씨의 무대 할리우드 같은 무대 어떠셨나요? 저희끼리 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네 진짜 너무한 게 뭔지 알아요? 시켜놓고 아무도 리액션 안 해줘 그럼 다시 아니야 아니야 직선씨 아니야 그럼 다시 따자 한 번 한 번 엔디스 크리스마스 디스 이스 갓 세븐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그녀의 게임을 맞춰야해요 진영! 이제 이리 안нова니까 진영! 아 진영! 조용히! 진영! 그리고 저승! 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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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녹화 한 번 다시 가겠습니다. 네, 스탠바이 할게요. 스탠바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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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바이. norm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모니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니터